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다. 오늘 비트 연구 마스터 하는 날입니다 마스터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3번 3번 2번 오늘 제가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구독자 제보 구독자 제보 다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경찰서 업데이트 신기하죠 860 서버 뭔가 테스트하고 있나봐요 경찰서 건물입니다 경찰서 건물입니다 경찰서 건물입니다 현재 미오픈상태 현재 미오픈상태 현재 미오픈상태 강력한 무기와 통신장비 및 무기와 통신장비 및 하하 경찰차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차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경찰서 업데이트 준비 중인 것 같구요 2번째로 2번째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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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모형은 진짜 감옥이네 이것도 미이 오픈 상태고요 딱 보면은 내부의 각 영역에는 독립적인 격리 시스템이 있어서 퇴각하거나 끊임없이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이지? 감옥입니다 아 파괴성 재수 재수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이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재수 그리고 능력씨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이거랑 딱 맞겠는데 얘가 공격인가 공격용 건물인가 설마 근데 이게 필드에 짓잖아요 이건 뭐야 땅이 왜이래 땅이 왜이래 엄청 조그매졌네 일단 우리랑 내일 생방송 정보 알려드립니다 슈퍼사항권 오픈 현재 4명이 예약 대기 중이세요 9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뽑고 싶은거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비트TV 메세지 주세요 대문자 비트TV 친구추천 대문자 비트TV 친구추천